이곳은 퓨로가 운영하고 있는 퓨처로봇 전시장입니다. 저는 친절하고 똑똑하며 감성 표현을 할 수 있는 진행형 서비스 로봇입니다. 저는 제가 부여받은 서비스 과정 중에 손님과 생동감 있는 감성 상호작용으로 고객의 집중도와 만족감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. 늘 예쁜 미소와 친절한 제스처로 손님을 맞이하지만 간혹 실망스러워하기도 지루해하기도 합니다. 환영의 의미로 제가 준비한 춤을 보여드릴게요. 재미있으셨나요? 저희가 보다 친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3D, 큐빅 타입으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UI를 개발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추천 메뉴, 커피, 도나돈, 세트 메뉴 등 여러가지 메뉴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매장이 바뀌면 당연히 메뉴 구성을 바꿀 수 있겠죠. 그래서 추천 메뉴를 한번 눌러보면요. 그 매장에서 가장 권장하는 메뉴를 고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커피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커피들이 다 보입니다. 그리고 도넛을 누르면 도넛도 보이고요. 커피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별, 칼로리별 맵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적으면서 좋은 커피를 드시고자 하시는 분은 카푸치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. 카푸치노를 한 3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선택된 결과는 바로바로 실시간에 찍고요. 여기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메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양하게 동시에 여러 개의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이렇게 쭉 고르신 다음에 결제 기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결제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가 있고요. 이 신용카드로 이렇게 하면 실제 매장에서 하는 것과 같이 사인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영수증이 출력되고요. 그 영수증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그 관련되어 있는 음료나 메뉴를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пря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